뱀이야 진짜 뱀이야 진짜 뱀이에요 어머니 어디 봐요 뱀이잖아 이뻐리잖아 어머머 진짜? 방울뱀! 방울뱀! 방울뱀이야 야! 방울뱀이야! 방울뱀! 진짜 방울뱀! 방울뱀! 진짜 방울뱀! 어머 진짜 뱀이네 어머니 이거 어떡해 어머니 큰일날뻔했어 지금 우양이었으면! 진짜 맞아 야 너 그거 어떻게 잡냐? 진짜야? 봐봐 봐봐 방울뱀이야 방울뱀 너 어떻게 잡어 야 조심해 하지만 너 장난치지 마 진짜 와 진짜 뱀이네 와 대박 아니 막 이렇게 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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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물어 아니 물려고 그랬어 좀 전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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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머리 던져 여기 위험해 위험해 뒤에 던져주고 올게요 사내 던져 사내 미안해 실제 뱀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저런 위험한 동물이 살고 있었어요 이빨 이렇게 나온 거 봐서 못봤어? 봤어요 이 안에 독 구멍이 있었어 아이씨 우리 다 진짜로 독이 왕국수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우리 근데 이거 이거예요 우와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와 뱀이 있어 아 이거 진짜 아니 사장님도 처음 보셨대 이거 간격도 딱 나와있네 나와있네요 한번 틀어볼까? 아니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이구하나 같은 거 있었어 진짜로 진짜로 방울뱀 아니 이를 이렇게 내놨어 당겼어요 카메라에? 와 나 그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아니 어머니가 분명히 지렁이에요 그냥 냅두세요 하고 가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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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 진짜로 있네 진짜로 어머니가 어머니 뱀 보셨죠? 네 진짜 뱀에는 지렁이 자랐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 경수가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지금 선생님 저기 트레스터 좀 빌려주십시오 지금 뱀을 잡았습니다 뱀을 여기 밑에서 지렁이인 줄 아셨어요 어머니는 그 여기서 자라서 이만해졌으면 진짜 와 큰일 났어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얘가 손으로 잡았어요 손으로 어쨌든 경수가 다 처리했습니다 큰일 날뻔했어요 그럼 트레스터 어떻게 할까요? 가져왔으면 돼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걸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저기까지 말로 일단 알려주시면 아 기어가 있네 열고 이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아 좀 들어서 이걸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